반갑습니다. 김태호 강사입니다. 2011년 8월 대비 토이 예상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L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8월달 대비 위해서 문제를 잘 만들어서 LC의 각 파티의 반 세트의 문제, 총 50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했고 나왔으니까 잘 음성이랑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고 간혹 다운이 안 되시거나 동영상 플레이가 안 된다 이런 글들을 가끔 올려주시는데 사실 문제가 없어요. 혹시 여러가지 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해업데스크에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이랑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복습자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토이 예상문제 특강을 매달 제공해드리는 것 외에 토이 목표 달성이라는 코스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여름 뜨겁게 더위와 함께 많은 빛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한번 놀러오시면 여러가지 재미난 글들과 함께 후기도 있고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놀러오시고 9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모집이 아마 곧 저희가 녹화하는 날이 지금 시작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강의를 들으신 날이 지금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전후로 해서 새롭게 모의고사 3회분을 또 이렇게 장착해 드려요. 토익 목표 달성 코스에. 그런데 문제만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 풀어보시고 나서 자기가 어느 파트에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이런 것들과 함께 앞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취약한 부분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의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시스템을 장착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진화해 나가는 거죠. 토익 목표 달성 코스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토익 점수를 정확하게 딱 목표한 시간 내에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시면 이만큼의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정직하게 제시하는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영어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토익같이 이렇게 뭔가 수업 영어라는 것은 뭐 쪽집게다, 비결이다, 테크닉이다, 스킬이다 여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뭔지 통하는 시험인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일정 시간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땀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오는 것도 또 더불어 동시에 정식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들으고 3시간 듣고 몇 시간만 들으면 점수가 뿅 하고 오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두 달 과정, 복습까지 해서 조금 더 시간이 됩니다만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서 점수를 딱 그 몇 달 안에 끝내고 싶은 목표 달성을 하실 분들은 토익 목표 달성에 한번 낙낙 노크를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건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튼 저는 이번 달에 예상문제 특강으로 만나셨으니까 무료 자료, 마음껏 여러분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뭐 질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양제 자료를 가지고 만들어놨으니까 잘 도움이 되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먼저 잘 풀어보신 이후에 1강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볼까요? 자, Part 1의 5문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문제를 풀고 오셨죠? 자, 정답만 잘 챙겨가지 마시고요. 나머지 오답들까지 같이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거기서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20문장을 다 충분히 소화하는 시간으로 한번 알차게 채워보죠. 자, 1번 사진부터 볼까요? 자, 보통 이제 실전에 가면 사람이 동작을 보여주는,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이제 순서를 좀 어려운 문제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수도 어려운 문제 비유를 좀 많이 하고 Part 1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이 노력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식당 안입니다. 자, 테이블이 차려져 있고 손님은 아직 없는 상태죠. 테이블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plates, 접시들하고 뭐 napkins, 그 다음에 뭐 fork나 그 다음에 뭐 knife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놓여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유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런 상태이죠. 그 다음에 등도 켜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Number 1, A The table cloth is being folded up. 한 번 더요. The table cloth is being folded up. The table cloth is being folded up. 이렇게 나오는데, 자, table cloth라 하면 식탁보를 얘기합니다. 식탁보가 보이죠. 자, 그냥 깔려 있기만 하지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동작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죠. 근데 동사 형태가 수동태인데 진행형이에요. The table cloth is being folded up. 이렇게. The table cloth is being folded up. 자, for something up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접는 거죠. 그럼 식탁보를 접고 있다, 뭐 개고 있다 이런 게 됩니다. 사람이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나오지 않은 사진에서 be, being, pp 형태. 자, 이건 제가 토 예상체 특강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답으로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계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토익에서 기계가 뭔가를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을 송태 진행형으로 정답을 만든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오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b번 가볼까요? 하나는 꼭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지 않은 사진에서 주어가 사람이에요. Customers, 바로 오답 소거하시면 되죠.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Customers are putting food on their plates. 접시에다가 음식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뭐 버페이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음식을 담고 있거나 이러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안 되고요. C. C번.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한 번 더 비, 빙, pp 형태죠. 동작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Some glass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table. 테이블에서 몇 개 유리잔을 치우고 있다 이거죠. 누군가가 와서 치워야 되겠죠. 뭐 waiter이나 waitress가 나와서. 역시 오답. D. D번을.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답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칼라를 보고 계시죠. 실제 시험에 의하면 흑백이 나오고. 하지만 역시 실제 시험에서도 light 등이 뭐, 그렇죠? has been turned on. 혹은 turned off. 꺼져있다는 별로 정답은 주로 켜져있다가 나오는데요.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그렇죠?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이렇게 이제 브리티쉬 액센트로 발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쪽 위쪽에 이렇게 천장이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쪽에 이렇게 벽에 붙어있는 등이 켜져있는 게 보입니다. 등이 켜져있는 것은 흑백으로 충분히 묘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을 나온 적이 있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Some lights have been turned on. 정답 D번 연결하시고 자, B로 하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2 in your test book. B가 아니라 자, 2번으로 가야죠. 자, 다정이 걷고 있는 아마 노년의 이제 커플인 것 같습니다. 부부인 것 같은 할머니, 할아버지. 자, 들어보시죠. A.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이겁니다. 자, 팔팍 올림픽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 그죠? Hand in hand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손에 손잡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있었죠? 맞습니다. 손에 손잡고. 그래서, 자, 어떻게 나왔어요? A couple is strolling. A couple is strolling. 자, S-T-R-O-L-L 하면 그냥 산책하는 거죠. 어슬라운스러 걸으러 다니는 겁니다. Take a walk. 자, 걷고 있는데 A couple is strolling hand in hand. Hand in hand가 손에 손잡고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표현을 추가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손에 손잡고 뭐 걷는, stroll 하면 이렇게 hand in hand이고 만약에 팔짱을 끼고 둘이서 이렇게 걷고 있다. 자, 그러면 A couple is strolling arm in arm이에요. 팔과 팔이 같이 이렇게. 그래서, hand in hand, arm in arm.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동무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깨동무 하다는 것은 팔을 서로의 어깨에다가 놓는 거잖아, 이렇게. 나도 이렇게 놓고, 상대방도 나한테 이렇게 놓고. 한쪽만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단복수로 구분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put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보통 이렇게 써요. 팔을 서로서로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거죠. 그래서, like, stroll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they are strolling with their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각각은 one another's shoulders. 그래서, 각각의 서로의 어깨에 팔을 놓은 채로 산책하고 있다, 걷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어깨동무 하면서 걷다, 산책하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아직까지 기초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hand in hand 정도까지 나왔는데요. arm in arm, hand in hand. 그 다음에, with one's arms around each other's shoulders. 혹은 one another's shoulders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됩니다.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b, a park is full of pedestrians. 다시요. a park is full of pedestrians. a park is full of pedestrians. 보행자로 가득 차 있다. 두 명밖에 없는데. 공원이라는 배경 설정은 괜찮습니다만, a park is full of pedestrians.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5답이고, 영국 성우가 조금 모음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같이다 보니까 미국 영향을 받았다. 조금 더 앞을 어둡게 내죠. 영국 성우분들도 이제 다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방색이 있고 다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watered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간 이제 앞에 모음은 조금 이제 약간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게 들리네요. 제 귀에는. the grass is being watered. 그래서 이제 물을 주고 있다 뜻이죠. 그래서, 잔디에 물을 주고 있다. 역시 이제 수동 때 진행형이고, 누가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잔디에 물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d, 5답이고,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기출어 오니까 역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 the pathway is bordered by a wall.